네, 저희는 지저스 블러드 아미라는 소년원과 교도소, 구치소를 방문해서 보금을 전하는 선교단체이고요. 최근에 소년원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신체적인 접촉들을 통해서 출소한 이후에 동성애자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자들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연약한 아이들에게 그런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그 피해자들은 또 출소한 이후에도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좋지 않은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동성애자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자가 아니었지만은 폭행을 당하고 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형제들이 나와서는 또한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숨게 되고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런 동성애자들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또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굉장히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과거에 자기에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서 또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형제가 또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고 가족 공동체 내지는 다른 공동체에서 그들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신에게 들어와 있던 좋지 않았던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니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형제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